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이다 학원도 안가고 너무 좋다 미키야? 어우 얘는 며칠을 자네 아휴 일어나 학원 학원? 오늘 학원 안가잖아 무슨 소리야 월요일이야 너 깨워도 절대 안 일어나더라 뭐라고? 오늘 월요일이라고? 진짜 월요일이네 어떻게 이틀을 내리자니 아 내 주말 너 폰 그만해 알겠어 여고까지만 하고 진짜 그만할게 너 폰 그만하랬어 엄마가 어 알겠어 엄마가 그만하랬지 이리네 아주 하루종일 폰만 붙잡고 있어 하루가 아 알았어 그만할게 안 할게 안하고 말만하고 아주 죽을 장창 붙잡고 싶어 이리네 아아아아 으 Search 우 gone 완전 재밌었어. 완전 스릴 짱 뺏지 쓱 내려오는데 진짜 으으으으 PI 근데 또 타고 싶다 우리 또 탈까? 그래 그래 그러자 헐 맘마장 헐 괜찮아? 구독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해야 다가오는 시간에 100점 맞을 수 있지 어?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들이 없지? 어? 왜 문이 잠겼지? 아 오늘 토요일이잖아 하 진짜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난 주말동안 집밖에 안 나갈거야 난 이제 방콕 갈거야 방 밖은 위험해 아 선생님 너무 웃겨 선생님 성이 소씨인데 수염도 소로 그려져 있어 오마이비키 영상 꿀잼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? 좋아요 눌러주기 엄마 설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? 응 그래 자고가 응 된대 재밌겠다 내일 어차피 학원도 안가고 주말이니까 자고 가도 되겠다 어? 우리 뭐하고 놀까? 마피아? 둘이서 어떻게 마피아를 해 유연이 있잖아 셋이서도 안 돼 마피아는 그럼 다꾸 하면서 놀까? 그래 그래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추석이는 새 추석이는 새 추석이는 새